제4회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이 9월 7일 오후 2시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. 제주도 출신이자 세계 주니어대회 국가대표인 이신우 선수의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3개국에서 취급별 14명의 프로복서가 출전해 총 7경기를 치릅니다. 슈퍼라이트급 한국챔피언 정민호 벤턴급 한국챔피언 정민 베더급 한국챔피언 이동관 선수 등 스타급 복서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국가대항전을 펼칩니다. 제4회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제4회 한중일 프로그램에 1 0시 제9회 한중일 프로복서가 출전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